카네기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철광왕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이민자로서 미국에 들어가서 철광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게 별명이 철광왕 카네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도서관왕이라는 별명입니다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면화공장과 전보를 전하면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도서관을 열고 토요일마다 책을 빌려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은 당시에 기술공들에게만 허락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기술공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신의 사정을 편지에 쓰고 앤더슨에게 보냅니다 앤더슨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이 규칙을 빼고 이 사람에게 책을 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앤더슨이 그 사정을 다시 한번 편지를 읽어보고 책을 빌려주게 됩니다 카네기는 앤더슨이 빌려주는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장하고 나중에 철광황이 되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은 선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도서관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2509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은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용기를 주어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신앙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마 제후국의 가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성도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단절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핍박이 많다 보니까 뒤에 흩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유대인들의 소식을 들은 주의 동생 야구보가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구보서 내용입니다 그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흩어진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서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와 기쁨으로 인해 닥친 고난을 이겨내라고 지금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면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만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한 부리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잘 지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시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셨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를 낳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선물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은사 이 앞에 은사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뭐죠?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은사가 어찌 좋은 것이 있고 어찌 보면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나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과 같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썩히면서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주는데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좋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워주신지 아시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세워서 그를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게 됩니다 좋은 은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포로 시절에 민족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유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일조하십시오 이렇게 사용할 때 좋은 은사이며 선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자신도 신앙이 한 단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력자들에게도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영적으로 사용하시고 삶의 은사는 삶에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데 좋은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전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는 연단을 통해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노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노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연단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편지에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장장이가 쇠부치로 원하는 물건을 만들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달구고 나서 망치로 수십 번을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불에 달구고 망치로 또 수십 번 이상을 두들깁니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되었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대장장이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일을 반복을 합니다 뜨거운 불의 연단 과정이 지나서야 비로소 대장장이가 웃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연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노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의 시간을 소망으로 잘 견뎌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고 웬만한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아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생각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몇 년 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기다리는 곳에 무슨 시가 하나 써있더라고요 그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김치로 변신하려면 여러 번의 죽음을 거쳐야 한다 밭에서 뽑혀 뿌리 잘릴 때 배에 갈려 두 쪽으로 찢어질 때 소금에 절이고 양념으로 숨죽일 때 제 입에 돌돌 말려 통에 갇히고 김체에 잠길 때 이렇게 여러 번 죽은 후 그러고도 자성의 긴 시간을 지나며 썩지 않는 싱싱함을 지녀야 비로소 깊은 맛의 김치가 된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죠? 배추가 되려면이 아니고 김치가 되려면입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배추도 그만큼의 연단의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뽑히고 소금에 숨이 죽고 통에 갇히는 그런 답답함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로 숙성이 됩니다 숙성된 김치가 식탁에 올라와 올 때 우리들은 입맛을 당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식탁에서 먹는 이런 맛있는 김치도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은사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단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속에 믿음을 지키며 뇌성을 키우십시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만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남들에게 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은사의 순위를 정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모른 척 합니다 혹시 선물을 받으면 남을 도와야 하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선물을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선물을 받으면 내가 인터넷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동호회 모형도 가고 싶은데 그 선물 때문에 내 시간이 줄어들까 봐서 선물을 고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을 꾸밀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초라해질까 봐서 미리부터 걱정하고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 대상을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에 이끌리는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 속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욕심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또 나발은 어떻습니까? 다이시 사울에 쫓길 때 나발의 양떼를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세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모른 체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자신의 것을 왜 남에게 줄까? 너무 아깝고 남에게 주는 것을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더 큰 부자로 더 잘 살았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따로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십시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칠리아 작은 섬에 살면서 노래를 불러서 지나가는 그런 배들을 로하여금 판매시키려는 그런 사이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후에 귀국길에 오른 오디세이가 배를 타고 그 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문대로 사이렌의 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았습니다 듣지 못하게 막고 자신은 돛대 앞에서 묻고 무조건 고향으로 직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였지만 노래를 들은 오디세이가 노래를 들으면서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돌려서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가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귀를 밀랍으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오디세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고향으로 잘 안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근처를 지날 때 아름다운 수금을 타서 사이렌의 노래소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선원들이 그 아름다운 수금에 감동해서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 편해지고 싶은 그런 자신을 꽁꽁 묶어두어서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내 자신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한 가지 이상씩 신앙적인 성장을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지각을 안 하겠다 라고 다짐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다짐하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내가 올해는 교회에 먼저 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성장을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져 버린 열매도 있습니까?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다짐했던 그 신앙적인 성장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여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은사로 자신과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선물을 발판 삼아서 힘껏 뛰어올라서 한 번 성장해 보십시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을 장착하십시오 창조해 주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힘이 되어지며 자신에게 보람있는 행복한 동인교의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아멘